아 여행의 매력이요 자유로움 그쵸 자유로움 틀에 벗어난 도전이죠 뭐에 대한 도전이야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요 새로운 세계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여행은요 용기 같아요 팀 분위기가 다 이런가 봐요 두준이도 이런데 아 그래요 두준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했더니 팬 여러분 이라고 맞는 말 했네요 맞아요 아니요 주세요 1 5 5 5 5 5 5 5 5 5 6 7 5 5 5 5 7 6 7 골아лад 뭘 mów multiga 5 5 5 또 나옅시다 시리티 마스티 dandoality 찌 peanut